8년 전, 등산 중 불의의 사고로 약혼녀를 잃은 동훈과 짝사랑하는 여자를 잃은 재웅 기억의 빈틈, 진실은 그곳에 있다 숨조차 내뱉을 수 없는 압도적 긴장감 모든 감각을 자극하는 극간의 서스펜스 이 모든 비밀을 알고 나면 감당할 수 있겠어? 처음부터 끝까지 예측할 수 없는 공포 심리 스릴러 연극 흉터는 퀸인에는 주체로 2021년 6월 3일부터 8월 29일까지 B&K 부산은행 좋은 극장 1관에서 진행됩니다 퀸인은행 좋은 극장 1관에서 진행됩니다